한국의 공수처를 추진한 인물들이 본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중국의 공수처, 중국판 공수처, 이름은 국가감찰위원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대만 등과 같이 소규모 국가가 아니라 대규모 국가에서 한국의 공수처와 비슷한 그런 국가기관을 우리보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2018년 3월 11일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헌법수정안에 따라서 감찰위원회가 헌법 제3장 국가기관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기관은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작업을 펼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으로 통과시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직자 및 특정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재산조회, 재산동결, 재산몰수, 인신구속, 최대 6개월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21조에서 25조에 해당합니다. 중국헌법 제67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감찰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그 다음 기관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법기구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보다도 서열이 앞섭니다. 검찰 등 기존의 사정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사기관이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특정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국국가감찰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공수처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와의 차이점은 기소권은 인민검찰원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은 점이 한국의 공수처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행정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한된 공수처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내걸고 효율적으로 정적,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체력들을 제거하거나 최고 통치자인 중국 주석의 권력을 공고하고 장기 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의 평가입니다. 한국의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과 도구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바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국가감찰위원회로 인하여서 중국 검사의 수사권은 이제까지 그나마 남아있던 부패범죄, 독직범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유하고 있던 것마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집권 이용 인권 침해본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중국의 검찰권은 극히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감찰위원회도 중국의 사법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충분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중국 감찰위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직자 비리 단속을 위한 헌법적 기초를 다진 것이고 그리고 중국 특유의 감찰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내부는 내부적으로는 창조적 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감찰위원회가 출범한에 따라서 AP통신은 앞으로 중국의 반부패 투쟁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감찰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미얀마 반부패위원회 주석, 캄보디아 반부패위원회 주석 등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1일 중국 공상단 기간지 인민일보는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 감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62만 1천명을 처벌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한 것이고 40년 만에 최고치를 밝혔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수처를 신설하는 지지자들은 중국 제도를 충분히 연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검찰개혁안의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국의 행사소송법이 충분하게 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법체계가 다른 상당히 준천체주의 체제인 중국의 감찰위원회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공수처를 신설한 사람은 두 가지 효과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눈에 많이 거슬렸던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은 중국의 감찰위원회도 충분히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 권력기관은 아마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미명하에서 실시되는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좀 면밀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렇다고 해서 기존 검찰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공수처장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공수처장 지위하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로 공수처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과 프랑스 등 우리나라와 같이 법체계가 비슷한 대륙법체계를 갖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28개국 중에서 공수처와 비슷한 그런 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 국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설은 자유대한민국이 전 전체제위체제인 중국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선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검찰을 무력화해야겠다. 목표하에 우리가 공수처 신설을 서둘고 있지 않는가. 그 부작용에 애써 눈을 감으면서 이런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